인피니트가 아닌 다른 그룹에 소속될 수 있다면 이 그룹 탐난다 어... 자이나믹 티오 어? 아이돌 그룹 아이돌 그룹 아이돌이잖아요 우상 우상 아니 아니죠 아니에요? 소녀시대 같이 연기한 정은지씨 말고 다른 여자 아이돌이었다면 이 사람 괜찮았겠다 다른 여자 아이돌이었다면요? 소녀시대 선배님 누구? 그중에 예 아하하하 발췌 허야 근데 잠깐만요 저는 대답을 했는데 어떤걸로요? 소녀시대 선배님 대답하지 않나요? 소녀시대 9명이요? 1명으로 해야죠 연기자는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대답 딱 한 번에 하면은 할게요 하나 둘 셋 유나 선배님 아 유나씨를 원했구나 그래도 벌칙은 호야 예 예 걸려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하하하 오늘 호야씨 날이네요 호야씨가 그래도 결국엔 걸려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야씨 예 야 네